아 여기는 또 마리 있네요 여기 소나무 아 여긴 또 마리 어 마리 노스로 브론즈로 만든 건데 노스 많이 들어간 건가 봐 만봉문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요렇게 들어가서 올라다 보면 굉장히 여기 건막지 너무 많이 가네 아 여기는 동백나문데 참 나무가 아래에서부터 다 잘생긴 동백나무예요 저희의 돌돌이 일품이에요 Frei Pacific 내 이게 그냥 여전히 이런.. 내 계속 물에다가 으에 영상으로 보기로 했잖아 아 멋있어요 그리고 식사 아 여기서부터 다시 베레사 계단 형 이거 부담스럽지 않겠다 계단이 싹 정기가 돼갖고 옛날에 좀 위험해 잘 가는데 여기 또